오늘은 어땠나요 많이 지쳤나요 내게 보여주던 미소도 다 떨어졌나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우리 함께할 미래를 그리다 보면 알겠습니까 내게 보여준 미소도 다 떨어졌면 내게 보여준 미소도 다 떨어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해됐다 오해됐다 마지막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열심히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하세요. 포기하지 않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화이팅입니다.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.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. 최선보다는 최고가 돼야 돼요. 우리는 결과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고맙습니다. 와이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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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와이엇 와이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